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오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석을 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200년 전에 독일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화가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또 거듭났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가난의 일곱 족석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마리의 짐승들을 그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래서 그 일곱 짐승이 바로 그 가난 일곱 족석들을 상징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일곱 족석을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되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 너무 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크리스찬 화가가 그 가난의 일곱 부족 여러 가지 희위 족석, 핵 족석, 그 외에 아모리 족석, 가난 족석, 브리스 족석, 여부수 족석, 희위 족석 이러한 여러 가지 족석이 있는데 그 족석마다 타락한 짐승처럼 짐승의 향상처럼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개구리도 나오고 또 공작새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또한 염소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뭐 이러한 그 일곱 개의 짐승을 그려놓고 사실은 그 일곱 개의 짐승이 다 떠나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마음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성교단체가 그 그림을 참고를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본 배위량이라고 하는 초대 우리나라 미국 성교사님께서 그 전도지를 박군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상투를 쓰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의 얼굴을 놓고 그 마음 속에 그 일곱 가지의 짐승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도록 전도할 때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마음 속에 생각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행함과 또 탐력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이 사람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러한 짐승과 같은 추악한 것들이 들어 있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더럽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참 교육의 지도자가 될 그러한 분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말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충동 이게 노예화가 된 거죠 노예 그 생각이 그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참으로 추한 생각, 음탕한 생각, 교만한 생각, 열등감이 있는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교활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기지를 만든 겁니다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난한 땅처럼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그 일곱 족속의 특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저는 그걸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속에도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다 그랬어요 사실 그분이 무슨 얼마나 죄를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철저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추악한 짐승과 같은 본성을 깨달았을 때 그는 거꾸로 지고 망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마지막 자리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이 마음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걸 죽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각 일곱 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그야말로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점목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그곳에 남아있는 족속과 더불어 칭교를 가지고 또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하게 되고 또 그로말미야마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인의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죄악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까 봐 우려하셨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더라면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멸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윈 중에서 112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아내와 결혼을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조사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조사하게 했어요 3개월에 걸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112명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지금 강제 이혼하라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만 시킨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아내를 아내만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다 같이 엄마랑 함께 그냥 밖으로 그냥 외부로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쪽으로 그냥 쫓아내버렸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함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죽여버리라 이거야 그거는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도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 그만큼 하나님의 의인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어떠한 짐승이 있을까 어떠한 족속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남을 자꾸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해지는 마음은 공작새처럼 날개를 펴고 사람들 앞에 그냥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사람만 오면은 쫙 날개를 펴고 아름답습니다 공작새 정말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들을 아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무슨 악한 영이 들어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성자처럼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생각 자체가 이것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뭐예요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뇌만 집어넣었지 마음에는 아직 그 또아리를 못한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마음 속에 그 기지가 형성이 됩니까 부족이 형성이 됩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크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의 검을 화연검을 두어서 흑암의 생각 미혹의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비판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내 마음 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집착이 돼 있는 생각이 있어요 떨칠 수 없는 생각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 속에 이 놈이 들어와 있구나 내 부분을 점검하고 있구나 우리 크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크리스도인이 귀신 들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기지가 형성이 되는 일부가 마음 속에 빼앗겨 있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로 빼앗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가난한 땅의 일곱 족속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크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가난한 땅을 침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곱 족속을 멸어야 되는 겁니다 진멸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다 진멸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새끼를 못 나는 것입니다 죄는 전념돼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곱 부족 중 첫째는 핫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핫족속은 그 뜻이 핫이라는 그 말은 부셔뜨리다 두렵게 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분노의 영이 있을 때 혈기가 충만할 때 그것을 그 전도지에는 그 위벼랑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전도지에는 박군의 전도지에는 표범으로 묘사돼요 아주 잔혹하고 사납고 혈기가 왕성하죠 이러한 그 핫족속들의 특성이 바로 표범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노하는 사람들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그 안에 표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아주 포악한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노의 영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 분노의 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자주 폭력적이 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막 욕이 나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멸절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러한 심리 분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어떤 욕망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이드적인 이러한 심리 분석은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핵족석과 같은 분노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심리 분석으로 무슨 명상으로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어요? 이메느니라 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르가스 족석이에요 그 기르가스 족석의 특징은 진흙탕 더러운 것이에요 어떤 짐승이 생겨납니까? 돼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욕심의 영인 돼지예요 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질서합니다 먹은 것에 똥을 싸고 또 똥 속에 눕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기르가스 족석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자를 내어 쫓을 때 2,000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돼지 떼들이 다 그냥 비탈로 내려가서 미쳐 뛰면서 다 축사를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합을 했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욕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먹는 욕심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적인 귀중한 자산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려요 욕심이 가장 위주가 되는 사람 욕심의 영에 사로잡히면 뭐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못할 짓이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욕심의 영이 혹시 내 가운데 있나 욕심을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분주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리족석이에요 그 아모리족석은 교만의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리 라는 말은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공작새로 표현되고 있어요 공작새 그 전도지에 베일왕 선교사님이 가져온 전도지에 보면은 그 속에 공작새도 있고 그 속에 돼지도 있고 그 속에 표범도 있고 이번에는 공작새에요 이 공작새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에 있는 곳에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공작새가 사람만 나타나면 쫙 그 아름다운 색깔의 날개를 쫙 펴서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 혹시 내가 아닌 줄 모르겠어요 그 남은 잘 판다라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공작새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거 자기의 어떠한 뭐 배운 지식이나 영적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자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좀 낮게 보는 거 이건 그 마음속에 공작새가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족 속에 그 진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을 가지고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함은 폐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망하기 전에 뭐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거 겸손입니다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양면이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만큼 보고 자기가 성취한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족속은 무슨 족속이냐 가난한 족속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은 땅 그것은 바로 저주의 영인 개구리가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가난과 실패 이러한 것으로 그 개구리 모양의 저주의 표상을 하고 있는 성경에는 개구리를 저주의 짐승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개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용과 또한 짐승의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바로 개구리야 개구리 여러분 그 열 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보니 열 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개구리가 그냥 그 물에서 나와가지고 온 집안에 궁궐에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개구리가 나온다 이게 개구리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브리스 족속 이 족속의 특징은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자 게으름과 나태함은 거북이의 상징이에요 느릿느릿 이러한 그 개구리 이 거북이의 그 영을 가진 나태의 영 게으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나는 부족하고 좀 능력이 모자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가 일을 느릿느릿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북이는 손만 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쏙 들어가죠 발도 들어가고 그냥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밖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성격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러한 흑암의 권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마귀의 영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으름과 나태함이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면서 뭐 정부에서 돈이나 받고 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 일을 해도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게 맞죠 이 게으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희위족속입니다 희위족속은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족속들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은 바로 음란의 음란 그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염소의 상징이에요 염소는 성적으로 매우 더럽습니다 그리고 정력이 매우 강해요 마귀를 염소로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뿌리 달린 염소로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무슨 시대에요 음란의 시대입니다 음란의 시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남색하고 뭐 여색하고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과도 이러한 추한 일을 벌이는 이것이 바로 그 희위족속들 가난족속들 간에 보편적인 현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이러한 성적인 쾌락과 음란과 변태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얼마나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포르노 중독자들 세계에서만 둘째 가라면 서로 인터넷 접속률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희위족속 음란의 영인 염소 같은 음란의 영을 우리는 내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마지막으로 족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부수족속 여부수족속은 짓밟는다 싫어한다 미움과 증오에 대한 것 마음속에 늘 미움이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 잘되는 거 못 보고 뱀처럼 날름거리면서 비방하고 말이에요 이중언어를 쓰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 그래서 이 여부수족속의 땅은 사실은 타장마닥이라는 뜻이에요 타장마닥 그래서 이 그 이 여부수족속의 다윗이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역병을 선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 역병 선택할 때 7만 5천명이 거기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여부수 마당 바로 여부수족속에 있는 오르나간 마당에서 털을 잡고 제사를 번제사를 드릴 때에 역병이 그쳤다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오르나간 타장마닥을 사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지금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냥 파멸되고 주후 70년경에 완전 파멸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언약계도 빼앗기고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무슨 벽이 있어요 통격의 벽이 그게 바로 서쪽 문이야 다 무너지고 남은 서쪽 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통격의 벽이 언젠가 우리가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줘야 돼요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게 됐나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말이야 그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 죄를 저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피를 돌리셔서 그 결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하는 대로 결국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각 나라마다 핍박을 얻고 나중에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되는 히틀러에서 처형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을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건국이 된 겁니다 야 나라 없는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필 때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1948년도 4월인가요? 그때 건국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부수족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정말 통곡의 벽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이 무슨 성전이에요? 무슬림들의 성전이에요 거기가 참 앞으로 참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바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암하겟돈 대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일곱족족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잇고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옛 일곱족족들을 차례로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일곱 모양의 짐승들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일곱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암을 잇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쟁을 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했다 이거예요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번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과 함께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6일 동안 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모두가 함성을 질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다 무너지고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 노소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진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는 용서치 말라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늙은 죄이든 젊은 죄이든 어린아이 유와 같은 아주 작은 죄이든 큰 죄인든 진멸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참편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이 마치 자기네들이 우월하여서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절한 위로 착각했다 그러니 아이성은 조그만 하나의 성이야 이것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좀 쉬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이겁니다 방심했다 이겁니다 자만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 자칫 잘못하면 작은 일에 사단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투구를 벗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벗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벗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공작새가 들어있나 교만이 들어있나 돼지와 같은 욕심의 영이 들어있나 개구리와 같은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영이 들어있나 염소와 같은 음란의 영 정욕의 영이 들어있나 이런 뱀과 같은 교활한 영이 들어있나 미움의 영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들쳐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의사 앞에 나와서 내가 앓고 있는 것들 다 이게 다 도쳐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나중에 아니 코로나로 병원에 갔다 와서 왔는데도 숨차다가 왔는데 그런 말을 나한테 안 한다 이거야 아니 나중에 보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 말 안 했습니까 했더니 그 말하면 혹시 나 안 받아줄까 봐 아니 그걸 알아냐 폐렴을 치라고 왜 이것이 왔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에 그걸 알게 되고 참 참담한 일이 생길 뻔 했다 이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이 사실 가장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가장 타락해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기도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오염되어 있고 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 그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위인이나 그 사람이 바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문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루 동안에 요번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가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가 아니면 뭐 음욕의 생각에 내가 막 사로잡혀 있는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유혹을 받는가 아니면 뭔가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막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안달복들 하는가 말이야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료자시여 나를 해방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그것을 환자처럼 하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자꾸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적인 이러한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성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이 마치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적인 것도 누려야 자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더 과식하고 탐식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너무 많게 되면 이게 염소의 영이 바로 음란의 영이 침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 재주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로 자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결국은 퇴출되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왜냐 그게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하고 중독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 살인의 영이 그 마음속에 계속 중독시켜요 유명한 뭐 그 살인자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쾌감이 있고 말이야 막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럼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제발 좀 빨리 죽여달라 이거 왜 그래요 너무 괴롭다 이게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환사에게 그냥 탄원을 내렸어 나를 좀 죽여달라고 사형집행 좀 빨리 해외해 주세요 사형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 자살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집행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저주의 역사를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느냐 이제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러한 단계는 우리가 치유를 받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해방제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 없이는 치유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도 보면 그 집안 전체가 암이야 오빠는 최장암 언니는 유방암 엄마도 유방암 그리고 삼촌은 대장암 자기 동생도 유방암 자기도 검사해 보니까 아 유방에 무슨 별절이 보여 이것을 그냥 의학적으로 유전적인 거니까 뭐 이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유전된 행실 조상에 유전된 저주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해 보게 되면은 3, 4대까지 그 죄악에 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그래요 나의 죄악이 내 손주와 증손자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는 내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무속신앙하고 또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전된다 이겁니다 유전 그걸 유전을 단순하게 의학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유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 유전된 모든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조상의 죄악 사대 조상까지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의 넘어온 유전된 죄악을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범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냐 하면 신비적인 모든 물건 다 불살라버려야 돼 예 과거에 내려온 어떤 전볼대 생겼던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물건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수많은 마술사들이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났다 그랬어요 그러한 행위의 도구들은 저주의 역사가 물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또 성령의 역사가 유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선 천대까지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아예 접촉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또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이제는 궁극적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떠날 것을 명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수술입니다 수술 성령의 능력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달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달린다 이 달려서 이 무속인들은 이걸 귀신들을 달래요 달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떠납니까 친구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검을 꺼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진지를 보여야 돼요 침투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며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별로 발전이 없어 옛날에 습성대로 달라진 것이 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방 변화되어서 마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처럼 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깨끗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어디 가나 전도하고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속 악한 영들을 멸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암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들을 이제는 너는 이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했어 이제는 떠나야 돼 강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상 나를 점거할 수 없어 내게서 떠날지 않아 이렇게 명령할 때 허감의 권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감의 권세 진지들을 강제 집행에 철거해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오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 국과 적과 꿀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